배열 수식. 배열 수식은요. 하나 이상의 값집합에 대해서 여러가지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값집합에 대해서 집합의 개념으로 계산을 수행한다라는 거고 하나 또는 여러개의 결과를 반환해 준다라는 거. 그게 바로 배열 수식이고 배열 수식은 또 행과 열이 같아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열 수식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로 마무리를 줘요. 그러면 수식 앞뒤에 중괄호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엑셀 2021서부터는 배열 수식이더라도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눌러도 돼요. 그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 그냥 엔터를 눌렀을 때는 당연히 중괄호가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샵 밸류 느낌표 오류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이 활성화되면 이 중괄호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개의 수식을 갖다 입력할 경우에 먼저 입력될 셀의 범위를 블럭 설정한 다음 수식을 입력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엑셀 2021서부터는 블럭으로 잡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셀을 범위로 설정한 다음에 배열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 동일한 수식으로 입력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덩어리로 인식되므로 일부분만 편집하거나 삭제하려면 배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창이 표시된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엑셀 2021서부터는 상관없어요. 배열 상수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많이 물어보니까요. 배열 수식에 사용되는 인수 그걸 갖다가 배열 상수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열은 쉼표 콤마로 구분하고 행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줘요. 이것도 관계하는 방법이 있죠. 열콤 행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열을 구분할 때는 열콤 콤마로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행을 구분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열콤 행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열콤 행세 열은 콤마로 구분하고 행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배열 상수 값은 수식이 아닌 당연히 상수여야 된다라는 거고 수식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열 상수는 숫자라든가 텍스트 그 다음에 논리값, 추루나 펠스 같은 논리값 그 다음에 not available 같은 오류값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나왔던 센텐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열 상수에는 정수라든가 실수, 지수형 사용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같은 배열 상수에 다른 종류 값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 3, 4, 추루, 펠스 이런 것들요. 그 대신 또 조심하실 게 달라라든가 괄호, 퍼센트 이건 엑셀에서 다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길이가 다른 행이나 열, 그 다음에 셀 참조 이런 애들은 배열 상수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영진닷컴 그럼 앞뒤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배열 수식의 활용인데요. 합계를 구하는 방법 합계를 구할 때 일단 썸함수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조건 곱하기 관련 범위에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조건이 만족을 했어요. 조건이 만족하면 1이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관련 범위의 어떤 값하고 곱해줘요. 그죠? 관련 범위의 어떤 값하고 곱해주게 되면 관련 범위의 값 곱하기 1 그러면 그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요. 0을 곱합니다. 0을 관련 범위의 값하고 곱해주면요. 0을 곱하면 모든 값은 다 0이 되잖아요. 0은 더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금 여기처럼 썸 합을 구하라 그래 놓고 조건 곱하기 관련 범위 그래서 조건이 만족할 때 그 관련 범위의 값에다가 1을 다 곱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남는 거는 조건에 맞는 것만 남잖아요. 0을 곱해버리면 0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다 썸 합치면 조건에 만족하는 관련 범위의 값이 더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썸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얘도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조건 곱하기 관련 범위처럼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럼 조건 1 곱하기 조건 2 곱하기 관련 범위 얘도 마찬가지죠. 조건 1이 만족을 해요. 1 조건 2도 만족해요. 1 관련 범위 곱해요. 얘도 마찬가지죠.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0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썸하고 if를 같이 쓰는 겁니다. 썸 if 이 조건이 만족한다 참이다 그럼 관련 범위 그럼 그 관련 범위의 값을 썸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회처럼 이렇게 곱하기 곱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썸 if 얘는 썸 if를 썼는데 조건 범위 1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이렇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1일 때 참이잖아요. 참인 경우 관련 범위 그걸 갖다가 썸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냐면 개수 인원수 횟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개수든 인원수든 횟수든 1의 개수를 갖다가 더하는 거죠. 바로 그 거예요. 썸 조건이 만족했을 때 1 거기다 1을 곱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1이잖아요. 그럼 1 곱하기 1이 되잖아요. 1 곱하기 1 그럼 조건이 만족하는 거는 1 곱하기 1 그 썸을 구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수 인원수 횟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조건이 만족을 못해요. 그럼 0 곱하기 1 그러면 0이 되잖아요. 0이 되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더했을 때 썸에서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곱하기 1 했을 때 그거 갖다 썸 해버리면 개수 인원수 횟수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썸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지금 합계 구하는 거하고 개수 인원수 횟수 구하는 거에 차이점은 관련 범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관련 범위 관련 범위 관련 범위 이렇게 있었지만 개수 인원수 횟수는 관련 범위가 없어요. 그거 차이점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썸이프 조건 조건이 만족했을 때 2를 줘버려요. 그럼 나중에 1의 개수를 갖다가 썸 더한다라는 거죠. 그럼 개수 인원수 횟수가 나오는 거고 썸 얘도 마찬가지죠. 조건 1 조건 2 둘 다 만족했을 때 2를 줘요. 그럼 1의 개수를 갖다가 썸 더하면 개수 인원수 횟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예 카운트 함수를 써버려요. 카운트 if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2를 줘버립니다. 그럼 1의 개수를 카운트 하는 거잖아요. 카운트 그 다음에 카운트 if 아예 조건 1 곱하기 조건 2 둘 다 만족했을 때 2를 줘버려요. 그걸 갖다가 카운트 한다. 이게 바로 개수 인원수 횟수 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방법 평균 구하는 거 간단하죠. average average인데 if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관련 범위 그거에 대한 average 평균을 구하는 거고 또 average if 조건 1 곱하기 조건 2 둘 다 만족했을 때 관련 범위의 average를 구한다. 라는 거예요.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